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백성들의 끊임없는 세상 왕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그것을 하라린과 사모엘 입장에서는 계속 지인의의를 검증해 왔죠. 정말 필요하냐? 다시 한 번 생각해라. 그래도 필요하냐? 끊임없이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시고 검증을 하시는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이 절대 포기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것이 지난주 전쟁을 통한 사건이었습니다. 암몬의 나스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격한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사울이 놀라운 전과를 거두어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입에서는 엄청난 확인이 거듭 표현되죠. 도대체 누가 이 사울을 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냐? 찾아내라 할 정도로 사울을 향한 분위기가 전 국가적으로 굉장히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유심히 지금 사모엘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고서는 그 전쟁은 사실상 마지막 점검이었어요. 그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승리를 주셨는가를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 확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사울의 승리로 이해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더하자면 절대 인간이라는 존재는 말로 설득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앗 뜨거워 해봐야 그때 한 발자국이나 두 발자국 정도 뒤로 주춤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걸 유심히 지금 사모엘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지켜보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고 백성들을 전부 어디로 데려가냐 하면 길갈로 데려갑니다. 길갈은 이 가난한 땅의 삶을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교훈이 있던 땅이죠. 그 길갈은 말 자체가 수레받기라는 뜻인데 모든 진한 애굽의 수치와 광야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뜻입니다. 그 길갈이에요. 동시에 그것은 앞으로 이 가난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분께 순종할 때만 행복이 보장된다는 약속이 이면에 담아진 사건이 길갈의 사건입니다. 그 길갈로 이 백성들을 모두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모엘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할 수 없이 여기까지 온 만큼 사울이라는 존재를 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공인시키고 이제 자기는 실질적으로 역사의 무대 뒤로 퇴장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역사가 전환이 되는 시기예요. 그것이 12장이 갖는 중요한 역사적 가치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모엘이 진행하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런데 길갈에서 백성들을 모으고 그 마지막 퇴임, 설교를 할 때 이런 표현으로 끝이 났던 것 지난주 기억을 하실 겁니다. 11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이 아니고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에 와서 거기서 사울을 마음으로 삼고 길갈에서 나우가 앞에 화목참을 흩뜨리고 사회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울과 기름붐 받은 사울과 백성들은 크게 기뻐했어요. 이젠 됐다. 이젠 이 민족이 산다. 저 정도의 실력 있는 왕이 출중한 왕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세의 공격 앞에 걱정할 일이 없을 거다. 이젠 이 왕으로 우리는 든든하다. 그리고는 백성과 사울이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한 사람만이 기뻐할 수 없었죠.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이제 공식적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마지막 설교를 백성들에게 하는 겁니다. 한번 1절을 보십시다. 12장 1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들고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우 앞과 그의 기름붐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기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좀 이상한 내용이 나오죠 역사의 리더십을 끝내고 이제 무대 뒤로 사라지는 이 마지막 공식적인 설교인데 사모엘이 다섯 가지에 걸쳐서 검증받기를 원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름붐 받은 자니까 사울이죠 이제 곧 자기 뒤를 이어서 리더십이 넘어갈 사울에게 검증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들에게 검증받기를 원하는데 여기 다섯 가지 항목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소를 뺏은 적이 있니 나귀를 뺏은 적이 있냐 아니면 압제를 했냐 뇌물을 받았냐 이렇게 검증을 합니다 증언을 하라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이것은 뭔가 지금 사모엘이 물러나면서 확인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구동석으로 똑같이 일치하게 이런 인정을 해 줍니다 4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뺏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5절 다 같이 시작 3차례에 걸쳐서 3중적으로 증언을 해 줍니다 이걸 사모엘이 원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증언 두 번째 이제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기름부음 받은 자 동료죠 사월의 증언 마지막에 백성들의 증언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3중적 증언이 일치하게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소나 나귀를 뺏은 것도 없고 압제한 적도 없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완전하게 증언을 해 줍니다 문제는 아 정말 사모엘 깨끗하게 살았구나 이게 초점이었을까요? 그리고 물러나는 마당에 사모엘이 그 소리 듣고 싶었을까요? 여기는 조금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첫째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왕을 구하냐 그 말이 그러니까 이 검증을 통해서 사모엘이 들통내고 싶었던 것이 뭘까요? 이들이 왕을 구한 동기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모엘의 오랜 세월의 리더십에 대해서 흠을 찾지 못했어요 지금 뒤이어 왕이 될 사울도 흠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정작 그 섬김의 대상이었던 백성들도 흠을 찾지 못했다고 법적인 용어로 증언을 해 줍니다 그런데 왜 왕을 구해요? 그렇다면 이들이 구했던 왕을 구하는 동기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여기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눈에 보이는 통치력을 구했던 너희의 동기는 순전하지 못했다 그 동기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들통내면서 동시에 그러니 왕을 구한 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이 왕을 구해서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 분명히 하자 누구 책임입니까? 백성들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왕을 통해서 감당돼야 될 그 백성들의 책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사모엘이 자기 검증을 통해서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원문에 보면 이 다섯 가지 항목을 말할 때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보세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아프가 그의 기름붐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기를 빼앗았느냐 여기 빼앗았느냐 빼앗았느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모두 뭐라고 그랬죠? 빼앗은 적이 없다 하나님도 빼앗은 적이 없다 사울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대상이었던 백성들 입에서조차도 당신은 우리를 통치하면서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누가 빼앗죠? 누가 빼앗아요? 왕들이 빼앗습니다 그거를 일찍이 사모엘이 경고했어요 그래서 후에 이 왕을 불순한 동기로 구했던 너희들이 그 동기가 불순하지 못했고 두 번째는 그 불순하게 구한 왕들이 너희들에게 어떤 부메랑 역할로 결과가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책임 소재를 여기에서 가리는 겁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들이 이 백성들의 것들을 나중에 다 빼앗아갑니다 착취해갑니다 그게 역사의 흐름이었어요 자 이제 성경을 보십시다 6절을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분명한 불순한 동기를 드러내면서 책임 소재를 확인한 후에 이제 사모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각인을 시킵니다 6절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시키는 장면이에요 사모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신이라 자 이제 앞을 좀 보십시다 이 12장 전체가 모두 25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길지 않은 한 장 속에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표현이 무려 30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34번인가 33번인가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국문학적으로 이 문장이 잘된 문장입니까? 썩 매끄럽지 못한 문장입니까? 좋은 문장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법이 아닙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표현을 달리하는 법입니다 시를 써도 그렇고 좋은 문장은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끔 가다가 성경을 기자들에게 필사를 시킬 때 일부러 그 형식을 깨요 언제 깨느냐? 급박하고 절박할 때 대표적인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원래 헬라어라는 게 주어동사가 뒤죽박죽돼 있는 문장인데 특별히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담아진 우주의 신비와 하나님의 경륜이 너무 어마어마하고 영광스러워서 문장이 엉망이에요 말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있잖아 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벌써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성경이 쓰여져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서 1장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상 12장이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그런 설교를 해요 설교를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세상에 25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설교문 속에 설교문 자체는 반토막도 안 되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뭘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왕을 구하여 이제는 되돌이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각인시키는 거예요 왜? 이제 자기는 리더십을 넘겨주고 물러나야 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에 백성들을 향한 긴박함과 절박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을까요?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구속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행위는 전부 무슨 행위냐? 구원 행위입니다 그것을 요셉도 후에야 깨달아요 종으로 팔려갈 때, 감옥에 넣어질 때 잘 몰랐어요 온 땅에 풍년이 들고 온 땅에 기건이 들 때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무릎 앞에 조아렸을 때에야 기겁을 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눈을 열어보게 됐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이 주어로 나오고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을 계획하셨구나 그걸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 행위는 구원 행위예요 구속 행위예요 지금 마지막 지휘봉을 놓으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주어가 무엇인가 구원 행위라는 것을 그리고 그 구원을 하나님이 치리하신다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볼까요? 그런 즉 가만히 서 있으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얘기입니까? 최국기 때 홍해 앞에 뒤에는 쫓아오는 애국의 병사들의 말발굴 소리에 혼비백산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모세가 했던 얘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때 가만히 서서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어라 신앙에 더 적극적인 분발을 촉구하는 표현이죠 가만히 서서 8절을 볼까요? 야곱이 애국에 들어간 후 너희 주상들이 요하께 부르지지매 요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주상들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 과정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철저히 이끄셨고 구원하셨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셨건만 어떻게?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생략하고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하께서 여룻발과 배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전해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건만 여러분 11절에 보면 네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하죠? 이 전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사사예요 그렇죠? 전부 사사예요 사사시대를 걸었던 섬겼던 하나님의 종들이었어요 그러면 우선 네 사람을 간단간단하게 한번 스케치를 해보십시다 첫째 여룻발은 누굽니까? 기도원이에요 이건 이름이 아니라 기도원의 후에 붙여진 별명이죠 여룻이라는 말은 대항하여 싸웠다 그 뜻이에요 누구를? 바알을 기도원이 바알의 신당을 깨서 부수고 무너뜨리죠 그래서 기도원을 보통 우리가 무슨 용사라고 해요? 큰 용사라고 해요 큰 용사 그리고 기도원과 함께했던 특공대 기도원의 300 용사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정말 기도원의 원래 모습은 그랬나요? 아니에요 사사기 나중에 보시면 기도원이 미대한 군대가 꽉 쳐들어와서 포위해서 막 혀를 널름거리고 있을 때 기도원은 어디 있었는가 하면 포도주 짜는 틀에 있었어요 포도주 즙 짜는 틀에 포도주 즙 짜는 틀은 이물질이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짜도록 되어 있어요 사방이 가로막힌 거기에서 뭐하고 있었는가 하면 밀을 까고 있었어요 밀은 어디서 까야 되는 거예요? 원래 넓은 광장이나 높은 곳 툭 터진 평야에서 밀은 까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잘 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포도주 즙 짜는 틀 조그만 데서 이러고 체질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도원에게 큰 용사요 그 말은 칭찬이 아니고 꼴 좋다 그 말이에요 네가 정말 큰 용사냐 그런데 그게 워드프레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되는 확인과 검증을 통해서 기도원을 결국 미디안 적군 앞으로 밀어내죠 몇 명을 데리고 300명을 데리고 소집된 군사는 훨씬 많았는데 하나님은 특공대를 뽑은 게 아니라 적은 숫자를 뽑았을 뿐이에요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전쟁은 내가 안다라는 것을 백성들과 기도원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용감한 특공대가 아니라 수가 적었기 때문에 뽑힌 등 떠밀린 특공대 이렇게 평양의 메뚜기처럼 펼쳐져 있는 미대한 군대를 섬멸해버립니다 두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니까 11절 여롯발과 배단 그랬어요 70인 성경에 보면 누구로 소개되어 있는가 하면 풋노트에 보니까 바락 바락은 유명하죠? 그 당시 선지자가 드보라라는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바락은 지휘가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또 그 당시에도 이방인들이 코앞에 무장을 해서 쳐들어와 있을 때 바락이 이런 얘기를 해요 드보라보고 여자 보고 당신이 나와 가지 않으면 절대 나는 못 갑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남자의 대표인 국방부 장관이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저는 전쟁터에 못 갑니다 이렇게 몸을 사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쌈 잘하는 여자 드보라가 같이 가죠 그것은 사실상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당시 여자는 수혜도 안 쳐줄 정도로 취급이 안 되던 시대 아닙니까? 족보에도 들어가지 않던 시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못난 이스라엘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을 적군들을 물리치게 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누구예요? 입다 기생의 아들이죠 주류가 아니었어요 비주류였어요 그래서 유산도 받지 못하고 상속도 받지 못한 채 지방으로 밀려나 있을 때 세력도 없죠 혈통도 정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몰려드는 사람들이 전부 잡류만 몰려들었어요 이런 비주류가 뭘 역사를 바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한 시대를 구원합니다 이 사사시대가 맞춰질 즈음에 마지막 사사로서 사모예를 역사 속에 등장시켜요 사모예를 누구에게서 태어난 겁니까? 불임으로 슬펐던 여자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여자 그 시대가 불임의 시대였어요 한나가 그런 얘기를 하죠 엘가나가 꾸지지니까 술 취해서 주정하는 줄 알고 꾸지지니까 아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 슬프다는 말은 절망에 놓인 여자다 그 말이에요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던 여자가 그 슬픔을 뚫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대 앞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생산해서 온전히 드립니다 삭도는 머리에 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려요 자, 이 네 인물의 공통점이 뭘까요? 사람에게 초점이 있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붙잡고 통해서 하나님이 진히 역사의 어둠을 걷어내고 병든 역사를 뚫어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네 사람의 공통점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 지금 이 퇴장하는 마지막 설교를 이 이야기를 꺼내놓을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왕을 구하고 찾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너희들의 왕은 참된 하나님 참된 왕 여호와 그분이 너희의 왕이다 이거를 백성들에게 마지막 긴박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문장을 막 망가뜨려가면서까지 지금 설교를 매끄럽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라고 유언 같은 심정으로 이 문장을 남겨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번 성경을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주 사우를 선두로 놀라운 전과를 이루었던 이 안문과의 전쟁은 결국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검증이었어요 이래도 너희가 계속 끝까지 왕이 필요한가? 사실상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오늘 이 12절에서 그 이야기를 속내를 드러내시죠 내가 그 안문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의 승리가 내게 있었음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직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럴듯한 왕이 필요하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고집을 꺾지 않죠 자, 이제 13절을 보십시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사무엘이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요하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요하를 경애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요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인 너희의 하나님 요하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희들의 판단과 하부의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줄 아는가를 이렇게 확인시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와께 아르리니 여와께서 우려와 비를 보면서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와의 목정에서 범한 죄악의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앓게 하시리라 네, 앞을 보십시다 지금 시기가 밀베는 때입니다 밀베는 때는 이스라엘 절기상 건조기입니다 절대 비가 오는 계절이 아니에요 밀베는 때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1년 농사 끝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밀베는 때가 아니냐 그런데 무엇과 뭐를 내리시겠답니까? 우려와 비를 내리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낸 겁니다 우려는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할 때 이런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를 쓰셨어요 우려를 바라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에 돌진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표정을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의 표정이에요 가끔 가다가 천둥이 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어떤 경고음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돼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무섭죠 밀베는 때 하나님이 우울해를 통해서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합의와 결정이 참 괴롭다 그건 내 본래의 뜻이 아니다 그러나 일단 어떡하겠냐 엎어진 물이니까 가자 그러면서 조건을 걸어요 그 조건이 뭔가를 좀 보십시다 18절 이에 사무엘이 요하께 아렘에 요하께서 그날에 우려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요하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19절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요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주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제서야 처음으로 최초로 그들의 합의와 선택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말았는지를 정신을 차리고 깨닫게 됩니다 뭐에 손실이 오니까 당장 물리적인 손실이 오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돼요 사람은 별 수 없어요 이게 최초로 왕을 구한 합의와 결과에 대한 백성들의 회계예요 그런데 이제는 역사를 되돌릴 수가 없어요 왕도 뽑아놨고 기름도 부었어요 전국에 공포가 된 사실입니다 돌릴 수 없어요 이제는 그대로 나쁜 결정이라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어요 무한하세요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한 가닥 여지와 끈을 남겨놓으십니다 그 대목이 22절입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22절 요하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이것이 자비의 출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어떻게 하셨답니까 기뻐하셨대요 제가 천국 가서 천국 갈 거예요 천국 가서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같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정한 데가 없고 악분이며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왜 택하실 정도로 기뻐하셨나요 그게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살지만 제게는 미스테리예요 왜 그러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찬송가의 가사의 고백처럼 난 알 수 없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는데 다 알고 가는 건 아니에요 알면서 가는 영역보다는 모르고 가야 되는 신비한 영역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는데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는 설명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 신앙의 영역이 꽤 많아요 그걸 가끔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정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나를 구속하셨는지 표면적으로 답을 꺼낼 수 있다면 한 가지 그분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논리적인 분석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나를 기뻐하셨다는데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기뻐하셨다는데 거기에 무슨 논리적 접근이 가능하고 분석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비로움의 출처예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하십니다 22절 하반절을 보세요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뭘 위해서요? 자기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이죠 어디서 봤나요? 그렇죠 10편 23편 다윗이 인생의 황혼역에 지나온 험난했던 목동으로서의 삶 왕으로서의 삶 궁궐의 삶을 반추해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리고 중간에 무슨 본문이 있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의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목자 역할을 했던 사모엘이 그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이 모티브를 그대로 다윗이 인용을 하죠 성경을 볼까요? 자, 보십시다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껏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무슨 길을 가르쳐요? 선하고 의로운 길 의의의 길 의의의 길이 무슨 길입니까? 예수로 가는 길입니다 성경의 모든 의의는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아이디어, 사상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의의는 그리스도 생명으로 가는 길을 의의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 시편을 통해서 누구를 계속 지않게 만듭니까? 그리스도 누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 시편 22편은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받아야 될 고난을 노래한 시가 종의 노래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은 전부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시로써 구절구절 보혈이 흐르고 있죠 그 십자가에 보혈의 강을 건넌 자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구하리로다 오늘 사무엘이 목자의 심정으로 중요한 얘기를 약속을 하나 마지막으로 유언같이 남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자, 보세요 은퇴하시는 분들은 이 나이에 은퇴도 했는데 할 게 뭐 있나 가장 큰 일이 남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제일 큰 일이에요 이엔 바운즈가 기도는 노동이라고 했어요 아니, 중노동이라고 했어요 기도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전방의 전쟁이 기도입니다 제가 1부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목자들, 진장들, 리더들, 간사들은 매일매일 자기의 양떼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를 훈기할 일이 있습니까? 비판할 일이 있습니까? 지적할 일이 있습니까? 먼저 그 대상을 향해서 기도했나요? 기도 안 하면 사랑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목회의 가장 1번지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는 일입니다 그 목교의 첫 번째 계단이에요 그거 없이 다른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밥 먹이지도 않고 운동에 운동 헬스클럽 막 끊어가지고 끌어다가 러닝머신을 얹어가지고 달달달 뛰게 해요 밥 먹이지도 않고 사랑도 없이 걔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 가운데 개척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양떼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참 그 장면을 볼 때 존경스러워요 제오 사무엘은 사실상 이제는 퇴장합니다 그런데 그 퇴장은 더 큰 사역을 위해서 퇴장하는 거예요 이제는 온전히 이스라엘 양떼를 위해서 그는 기도에 전염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동안 대한민국 호가 달려온 근대사를 보면 크기, 눈에 보이는 거 그럴 듯한 거, 외형적인 스펙 이 겉으로 드러난 가치에 모두 정신들이 팔려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너무 우습게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겼어요 이제 그 증상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더 이상 비등점에 이르렀을 때 지금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모든 재앙은 항상 그 이면에 종합판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 정신문화가 그 정신문화 이면에는 한국교회의 책임을 예외일 수가 없죠 그 한몫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눈에 보이는 왕 그럴 듯한 합리적인 지도력 이거 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GMP 4만 불이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숫자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 3.1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각자가 자기 삶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 가장 적극적인 행위는 우리가 기도하는 일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경건의 연습 이러한 것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마지막 이원같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지금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들어야 될 엄숙한 역사의 명령으로 기억하여 여러분들이 살아갈 미래는 정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소중히 붙들고 모든 후손들이 행복한 나라에서 숨쉬고 살 수 있는 귀한 나라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이 땅의 동과서 남과부 이 땅의 동과서 남과부 가득한 죄야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의 마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님의 마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님의 마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높이는 나라だけ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우리 한 번 눈을 감고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대한민국 호가 이제는 성령의 새바람을 입어서 정말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도 인간의 존엄한 가치와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는 이 땅에 물질의 가치가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존엄히 여기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정책이 가치에서 나오거든요 어떤 가치에서 그 정책을 만드느냐가 정책의 질을 좌우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이런 하나님의 존엄한 가치를 펼쳐내고 대한민국 땅에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영 사망의 영이 아니고 죽음의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 생명의 영이 주장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구조정에 있는 이 재난당한 눈물 짓는 가족들과 그 현장을 위해서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를 감사드립니다 보시다시피